봄 봄 봄 봄 봄이 왔네요가 아니라 파충류가 떴습니다. 반려동물계에 혜성같이 떠오른 매력 넘치는 아이들.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자세히 볼수록 귀엽다죠. 파충류를 바라보고 매만지며 힐링한다는 사람들. 오늘 뭉쳐야 즐겁다의 섬 만나봅니다.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부산 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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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님 파충류 안 돼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예쁜 딸하고 왔습니다. 파충류 대신. 회원들 각자 사육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모이면 이렇게 도시락통 하나 갖고 오듯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 먹어야 해요. 간이 집인 거죠. 이동할 수 있게. 간이 집이기도 하고 실제 집이기도 하고. 실제 집이기도 하고. 자육통 하나에 한 마리씩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소음이나 냄새, 털로 인한 알레르기가 없어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애들 제가 다 데려왔습니다. 1, 2, 3, 4, 5, 6. 6마리? 특이한 외모와 화려한 무늬. 느긋한 움직임을 감상하는 것도 무심 못할 매력. 멋있는데요? 안 키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은 없다네요. 귀여워. 집에서 6마리 키우세요? 아니요. 집에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21마리 키워버린다. 80마리. 80마리요? 조금씩 늘리다 보니 어느새 이 정도. 세상에. 방 하나를 채운 지 오래랍니다. 아파트인데요? 죄송한데 350마리. 에이, 죄송한데. 네? 잠깐만요. 여기 마을이다, 마을. 저는 헤드 사진밖에 없어요. 아니, 다 기억하시는 거죠? 휴대전화 속 사진은 애정과 비례한다죠. 타충류 사랑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제 갤러리에 우리 딸 사진만 있는 거랑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제 자식들이에요. 애완동물은 사실 가족이니까. 이렇게 여쭤보기 조금 죄송하지만. 금액이 얼마 정도 드셨어요? 저는. 그래도 없다니. 네? 어머. 우와. 우와. 동화뱀은 눈과 몸의 색, 무늬 모양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개코, 개코. 최대 몇 천만 원으로까지 거래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번식도 하니까 다 앓을 수는 없으니까 분양 보내고. 그냥 자기들 반납은 자기들이 하는. 귀가 나오면 저희 매장으로 납품도 해주기도 합니다. 볶음이 어쩌면 약간 재테크도. 그렇죠. 그것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재밌네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머. 신기해라. 키우는 재미가 두 배겠죠? 우와. 신기해. 이제 본격적인 내 새끼 자랑 타임. 네파소. 얘는 너무 조금만 조금만. 얘는 카멜레온 교프라고. 카멜레온 교프라고. 서영종이에요. 이게 다 큰 거예요. 귀여워. 아니 어디 저거는 못 찾겠어요. 자가라. 장난감 같죠? 근데 다리에 보면. 실감해요. 타이거 문역에서 타이거 렛이라고 불러요. 이거 예쁘다. 신기하다. 진짜 착각해요. 키비오 같은 키비오. 그래도 안에서 찾았네. 눈빛 들이마. 그 얘기 너무 재밌네요. 동경이죠. 동경이.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한. 동경이. 동경이. 저런 거. 저런 애들을 한번. 패칭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이제. 오케이. 명란 조식도. 명란 조식도. 왜 이렇게. 이스크레 스티드 개코랑. 차원 개코랑. 이 동기가 만나서 교배를 해서 나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새로운 도마뱀을 만나는 재미있는 덤. 호랑이랑 사자가 만나서 아이가 나오는 것 같은. 아하. 직접 분식한 분이 이게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국내 최초.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릴리. 해칭이라고 이제 베이비 태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포스팅을 했었을 때. 이제 1500만 원에 자기한테 분양을 해줄 수 있냐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비슷한 개체들이 3천만 원에 올라온 것도 봤긴 했어요. 웬만한 중형차인데 뺨치네요. 대단하네요. 희귀할수록 부르는 게 값실합니다. 저희가 많다 보니까 비싼 애도 있는 거지. 아 그렇지. 처음 보자. 진짜 뭐 이제 뭐 개체를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인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5000원부터 해서 막 이렇게 엄청 다양해요. 네 네 네. 1억 원을 잘 묶었을 거예요. 아태. 가장 좋아하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진짜 뿌리다. 충동먹.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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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뿌리에. 뿌리. 뿌리에. 여기 여기. 조그마한 동네. 아이샤. 용 같아요 용. 저도 볼수록 묘하게 빠져드는데요. 뿌리에. 한쪽만 있는거. 멋있다. 아 얘네가 너무 예쁘다. 얘랑 얘랑 이복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이복 형제예요? 네. 아빠가 똑같아요. 아 진짜요? 저희 집에서 번식해서. 원만 다르고? 네네. 사이는 괜찮나 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벌써 처음 만나는구나. 네네네. 키는 물 보다 진한 게 맞네요. 아 형제끼리 알아보네. 알아봐요? 알아봐요? 이거 그냥 예삐지 생각인 거죠? 아 따올 수도 있어요. 아 이복 형제만. 오오오오. 지금 어 경계하네요. 얘는 지금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예배네. 파충류 전문샵에서 모임을 해. 아직 볼 게 더 남았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국내에서 가장 크게 큰 지네거든요. 지네여? 아 아 열지 마. 에이? 지네는 도끼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우와!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악 무시무시한 이미지의 파란 풀라도 산악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욕할 뻔했어 촉감이 어때요? 만족도 좋아요 절체면 억수로 좀 싫어요 싫어하는데 제가 그냥 얹어드리면 억수로 놀래요 얘들이 말캉말캉하면서 부드러우니까 액체형을 얘네는 수두엽 개체마다 성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귀엽죠? 그립가운 그립가운 자칭 상남자 이에 피디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데 어깨를 피지 못하잖아요 기분 좋대요? 네 이제 좀 괜찮아 어?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지금 자 올라가 올라가 아찔하지만 기억에 남는 첫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아기들 밥 주고 있으면 저도 같이 졸아요 그냥 진짜로 이게 피곤해졌다기보다는 애들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평온하거든요 아 진짜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긴 하네요 진짜 정말 아니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똥 치워주고 이제 분무해주고 먹이 주는 거 이거 하면서도 잡생각이 빡 사라집니까 맞아요 거기서 진화되면 비바리움 케이지 안에 진짜 얘네들 서식지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막 풀도 들어가고 진짜 생화가 들어가서 파충류집을 제대로 만들고 싶을 땐 비바리움을 조성하는데요 동물들이 살던 환경 그대로 사육장을 꾸며준답니다 내 취향에 꼭 맞는 작은 정글인데요 예쁜데 실용성까지 꽉 잡았죠 이미 은호씨 집에는 이렇게 제작한 비바리움이 여러개 있는데요 멋진데요 개체 특성에 맞춰 손수 만들다 보니 비바리움 하나에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답니다 내가 만든 색색이에요 어디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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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 이 여인은 헤르난데스 헬멧디드 바실리스크 나뭇가지처럼 이자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헬헬바 이름이 바실리에요 이곳은 볼 사이 고개를 빼고 내민 네온데이게 거듭 있습니다 진짜 무섭겠다 우와 귀여워 안녕 얘 하나를 위해서 형만한 집을 해준걸요? 네 맞습니다 쟤네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습하고 약간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조금 더 나은 사육환경을 위해 온습도 관리는 기본 전문적인데요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 필요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본업도 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산책도 자주 나가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본업도 하면서 제가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는데요 맞아 뭐하고 계세요? 뭐야? 귀뚜라미에요? 네 지금 살을 먹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네 우리 쌀 놔두듯이? 네 바로 먹이를 줄 때입니다 밥 주는 시간? 네 네 핀셋으로 한 마리씩 정성껏 먹이는데요 우와 이런 짐이로 우와 우와 내 새끼 먹는 모습에 배부른 부모 마음이겠죠 이집 한번 놀러봐봐 예쁘죠? 아니 지금 은혜씨 표정이 더 예뻐요 좋아요? 애들 밥 먹일 때? 네 잘 먹으면 좋죠 우와 보통 이틀에 한 번 오는 먹이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진짜 아빠 표정이네요 우와 개구리구나 네 아 얘네는 점프할까 봐 막아놓는 거예요? 아니요 점프는 안 하는데 이제 애들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야 근데 얘네는 되게 신기하게 자랑같이 생겼다 네 청결고리가 아닌가 눈이 무슨 만화 안에 나오는 손을 씁니다 없나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털도 애교도 없지만 파충류가 빠지는 이유 저도 알 것 같네요 아기들 재롱보면 웃으시잖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매력있고 이뻐가지고 조금은 낯선 생김새의 파충류지만 이들의 눈에는 그저 다 똑같은 반려동물이랍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뭉쳐야 즐겁다 우와 여러분의 파충류 사랑 응원할게요 잘되도요 잘되도요 benefici if they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